그래서 오늘 직살라드하고 부리나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연기를 왜 조직했냐는 나올 수가 없죠 Happy to die 죽기? 지금 이대로 더 죽어도 좋다 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딱!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공연을 이렇게 멋지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멋진 암호 프리마인드 팀들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이! 예쁜 값 친구 야 박수! 공민이! 나와주세요 비 때문에 안보여요 꽝이! 이리 와! 누구야! 강민이! 박수! 다영이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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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영이! 전민이! 박수! 박수! 여러분들 프리마인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하나씩 둘째 손사도 하나 쓸까요? 두째 손사도 하나 쓸까요? 여기부터 쓸까요? 여기 쓸까요? 여기? 오케이 avion ahead 다영이 이리 olsa 한국에서는 이쁘